Hello everyone, 오늘은 lesson 1, read 부분, 두 번째 부분을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18쪽을 펴시고 중요 부분을 메모하면서 공부하도록 합니다. 전체 내용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장을 한 개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이 이쪽에서 끊을 길을 하죠. 부사, in English class 부사고입니다. 오늘 영어수업 시간에 우리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또 끊을 길을 수 있죠. 부사고입니다. About ourselves,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짝꿍이랑 함께했습니다. 이렇게 전부 하다보면 제일 핵심만 남죠. 여기게 주어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동사가 됩니다. 주어 동사를 뺀 나머지는 문장을 좀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식하는 어구인데요. 여기는 부사와 부사구가 여러 개 나와 있는 형태입니다. 두 번째 문장으로 가겠습니다. 상호는 dreams of 무슨 무슨 것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다란 말이죠. 자, 뉴스 진행자 되는 것을 꿈꾸고 있다. 뉴스 진행자 되는 것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다랍니다. 이게 표현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상호 dreams of becoming a newscaster에서 becoming은 오부라는 전체사 뒤에 오고 있는 동명 생태입니다. 되는 것 이란 뜻이죠. 다음 가면 자, 읽는데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죠. practice, 연습하다 인데요. 뒤에 3인칭 단수 현재이기 때문에 오늘 s 때문에 발음이 조금 달라지고 있죠. practices, practices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practice라는 동사는 항상 뒤에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합니다. 물론 명사나 대명사도 가능은 하지만 투부 정사는 곤란하다는 거죠. he practices speaking, he practices English, he practices soccer 이런 식으로 한다는 말이죠. 그는 사람들 앞에서 in public 말하는 연습을 많이 합니다. 역시 끊을고요. and he practices speaking English to 영어로 말하는 것을 연습합니다. that's why 여기까지 보고요. that's why he won the English speech contest 많이 쓰는 표현이죠. 그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게 바로 상호가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 1등상을 받은 이긴이죠. 1등상을 받은 이유입니다. 그러면 뭐가 1등상을 받은 이유인가를 살펴본다면 바로 앞에 있는 거죠. 상호가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 연습을 많이 하는 것 그리고 영어로 말하기 연습을 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상호는 낯선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즉 낯선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수줍어 합니다. still, 여전히라는 뜻이고요. I now understand why he was so quiet on the first day of school. 자, I now understand 이제 내가 이해가 됩니다. 역시 여기에서 끊어 읽습니다. 여기 주어동사 갖춰지는 절이죠. 또 한 번 끊어 읽습니다. 부사고입니다. 이제 나는 이해가 됩니다. 그가 왜 그렇게 수줍어 했었는지를 여기 수줍어 했었는지를 이 절이죠. 원래는 음음음음이었어요. 원래 why was he so quiet 이었던 음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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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학기, 새학기 첫째 날에 왜 그렇게 조용했었는지 이제 이해된다. 특정한 날 앞에 전지사 오늘 쓰는 것 유념하세요. 나는 상호한테 말했습니다. About my stress, 나의 스트레스에 대해서. 나한테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뭐에 대한 스트레스냐면 사람들 있는 앞에서 말하는 것에 대한 그런 스트레스를 상호한테 말했다 합니다. 대하여라는 말을 두 번 쓰고 있죠. 스트레스에 대하여 할 때 About 쓰고 있죠. 그 다음 뒤에 사람들 있는 곳에서 말하는 것에 대한 그런 스트레스. 여기 또 On을 쓰고 있습니다. 대하여라는 말이 딱 하나만 쓰고 있지 않음을 유념하시고요.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그는 친절하게, Kind, 친절한, Kindly 친절하게. 그는 친절하게 나한테 충고를 해주었습니다. On of a coming it, 그것을 극복하는, 그것을 극복하는 것에 관련된, 여기도 역시 대하입니다. 그것을 극복하는 것에 대한 관련된 그런 충고를 해주었습니다. 여기 On이나, 여기 On이나 똑같은 것으로 온 다음에 전지사함의 동명서 쓰고 있고요. 역시 전지사함의 동명서 쓰고 있는 구조이죠. 그것을 극복하는 것에 대한 충고를 해주었는데 그것이 뭘까? 여기 그것은 바로 앞에 있는 사람들 있는 곳에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느끼는 나의 스트레스입니다. Thank you, 상호. 상호, 고마워. You are a really good buddy. 너는 정말 좋은 친구야. 자, 이 부분, 예, 듣고 함께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arch 15th. Today, in English class, we talked about ourselves with our partners. 상호 dreams of becoming a newscaster. He practices speaking in public a lot, and he practices speaking in English too. That's why he won the English speech contest. But he is still shy with strangers. I now understand why he was so quiet on the first day of school. I told 상호 about my stress on speaking in public. He kindly gave me tips on overcoming it. Thank you, 상호. You are a really good buddy. 자, 이와 관련하여 questions에 함께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hat does 상호 want to be in the future? 상호는 장차 뭐가 되고 싶어 하나요? 자, 상호의 꿈이 나와 있죠. 상호, dreams of becoming a newscaster라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걸 그대로 옮겨 적어도 되고요. 여기에는 want를 그냥 이용해도 좋습니다. 상호는 남자죠. He, want, 여기 does에 있었던 음문문에 does에 이에스는 이쪽으로 가서 바뀝니다. 그래서 상호 wants to be a newscaster. 상호는 뉴스 진행자 되기를 원하고 있다죠. Question number 6. Why was 상호 so quiet on the first day of school? 자, 상호는 왜 그렇게 조용했었을까요? On the first day of school, 첫째 날에. 자, 상호가 아주 조용한 것은 원래 상호의 성격을 얘기하고 있는 걸 찾아보면 되겠죠. So, it's because he is still shy with strangers. 상호는 지금도 여전히 낯선 사람들에게는 수줍어 하기 때문입니다. It's because he is still shy with strangers. 뜻을 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건너가서 19쪽에 read and match 읽고 연결해 보는 내용입니다. match each date 날짜랑 각각 날짜랑 with related event 관련된 사건이랑 and I is feeling 내가 느끼는 느낌을 연결하는 문제죠. 자리 안되면 앞부분으로 돌아가서 다시 내용을 살펴보고 다시 문제 풀어보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스스로 풀어보시고요. 다 풀어보셨나요? 자, 3월 3일은 어떤 일이 있었는가? 자, 첫째 날이고요. 상호라는 아이가 좀 따분한 아일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I thought that 상호 is boring. 여기 끊어 읽기 꼭 하세요. 접속사 that 생략되어 있습니다. I thought that 상호 is boring. 3월 10일은요. 영어 말하기 대회가 있었는데 깜짝 놀라는 일이 있었죠. 그 말 없는 따분한 상호가 영어 말하기에 대해서 1등상을 받은 것에 깜짝 놀랐죠. 주의할 점은 여기 I was surprised as 상호 was winning. winning 하고 있죠. 여기는 1등상 받은 것이라는 동명사입니다. 앞에 있는 상호 쓰는 소유격입니다. My, his, her 이런 소유격입니다. 상호의 1등상 수상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3월 15일 날은 영어 수업 시간에 자기에 대한 얘기를 서로 나누는 시간이었죠. 그때 상호가 진짜 좋은 아임을 알게 됩니다. I found out that 상호 is a good body. 생략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find 찾아내다죠. find out 하면 모르던 것을 알게 된다인데 과거로 썼죠. I found out 상호 is a good body. 문제 비번으로 가면 read and check. check t if the sentence is true. or check f if the sentence is false. check t, t에 체크하세요. if the sentence is true. 그 문장이 true. 맞는 문장이면 or check f, f에 체크하세요. if the sentence is false. 여기에 나와 있는 문장이 false. 틀린 문장이면 f에 표시하라는 거죠. 우리말로 볼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 자, 첫째 날 상호랑 나는 얘기를 많이 나눴다. 두 번째 상호는 뉴스 진행자 되고 싶한다.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말하는 일이 나한테는 쉬운 일이다. 상호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말하는 연습을 많이 한다. 자, 내용 해서 여러분 답을 표시해 보세요. 그럼 틀리면 나중에 수정하면 되시고요. 자, 첫째 날 말을 많이 나누지 못했죠. 나는 말을 상호한테 걸어보려고 막 노력했는데도 상호는 말을 거의 안 했고요. 그리고 말을 조용조용해서 알아듣지도 못했고요. 그래서 f입니다. 상호가 뉴스 진행자 되고 싶어 한다는 말이 상호는 뉴스 진행자 되는 꿈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나오죠. he dreams of becoming a newscaster 동일한 문장이라서 true입니다. 자, 여기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일이 나한테는 쉬운 일이다 했는데 나한테는 그게 스트레스여서 말하기 대회에 참여하지도 못했죠. f입니다. 상호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연습을 많이 한 거죠. 자, 내용을 봅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자, 문장을 통째로 따라 읽고요. 그걸 통째로 암기할 수 있으면 훨씬 유리합니다. 문장 구조까지 확실히 여러분 것이 되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다양한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상호 and I talked a lot, 상호 and I played together 이렇게 만들 수 있죠. 또는 상호 wants to be a newscaster 상호 대신에 나를 넣으면 I want to be a doctor 바꿀 수 있죠. speaking in public is easy to me 문장을 바꾸면 speaking 대신에 dancing in public is easy to me 이렇게 할 수 있죠. 여기 말을 바꾸면서 문장을 자신의 문장으로 만들었을 수 있죠.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하는 말을 문장으로 표현하는 연습을 많이 하려면 단어도 많이 알고 있어야 하겠지만 문장 구조를 확실히 채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몸에 자연스럽게 바로바로 떠오를 수 있게 입에 익숙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상호 practice speaking 되시나요? I practice playing soccer I practice learning English I practice playing the piano everyday 이렇게 응용할 수 있죠. 이런 연습이 여러분의 실력을 향상시키고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자신감을 향상시킵니다. 자신감이 향상되면 여러분 무엇이든 용감하게 용기 있게 도전하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자신 있는 여러분이 되기 바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수업시간에 잘 이해 안되는 부분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